연예계 몸짱 타이틀과 자기관리의 끝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김종국은 1등 신랑감이지만 50세가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결혼 소식은 물론 열애설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결혼설이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에 올해 안에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의미심장하게 결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던 김종국의 결혼 소식이 드디어 들려오는 것일까요? 김종국은 50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 소식은 항상 화제가 되곤 했는데 좋은 뉴스가 들려오나 싶다가도 결국에는 혼인에 성공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곤 했었습니다. 김종국은 2010년에 데뷔 후 지금까지 만난 인연은 모두 6명이었다. 모두 1년 이상 교제를 했고 그중에는 연예인도 있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먼저 김종국은 과거 가수 체리나와 한때 연인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체리나가 먼저 김종국에게 호감을 가지며 커플로 발전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렸는데 공식적으로 열애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성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하지만 김종국과 체리나는 곧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혔는데 첫 번째는 당시 스타들의 연애가 금기와 같았던 시절이라 소속 사측에서 이별을 강요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김종국은 운동을 좋아하지만 체리나는 유흥에 관심이 많아 성격 차이로 결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리나는 과거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쿨의 유리와 한 남자를 놓고 다투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으로 김종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또한 오랜 시간 김종국의 연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윤은혜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sbs 예능 엑스맨을 찾아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남녀 연예인들이 커플을 이루며 게임을 진행하는 플롯의 예능이었던 엑스맨에서 김종국과 윤은혜는 자주 짝이 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커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엑스맨의 한 회차에서 배우 이민기와 김종국이 윤은혜를 놓고 대결하는 구도가 흘러갔는데 여기서 김종국이 윤은혜의 귀를 막으며 이민기의 난해한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며 엑스맨 사상 가장 유명한 명장면이 탄생했습니다. 이후 김종국과 윤은혜는 엑스맨의 공식 커플이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항상 같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종국과 윤은혜는 단지 열애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윤은혜가 김종국의 콘서트의 게스트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돈독한 사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김종국은 SBS 힐링캠프에서 윤은혜를 자신의 이상형으로 거론하며 바쁘지 않으면 밥 한 끼라도라며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러다 꽤 최근 다시 한 번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윤은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작은 공책에 남자친구가 보냈던 문자를 다 적어 선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김종국이 방송에서 다락방을 정리하다 연애 편지를 발견한 김종국이 내가 보낸 문자를 손으로 적어줬던 여자친구가 있었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연치고는 문자 메시지 손편지가 흔한 선물은 아니었기에 누리꾼들은 두 사람의 교제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송가인이 직접 김종국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송가인을 두고 당시 김종국은 진실게임을 하면서 김희철에게 송가인이 사귀자고 한다면 사귀냐라고 물었습니다. 김희철은 반색을 하며 완전 사귀지. 난 제2의 도경환 주니어가 될 거다라고 환호했고 실제 진실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은 근데 오빠가 내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김희철에게 철벽을 쳤고 김종국에 대해 멋있잖나. 예전에 미우새에 출연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제 콘서트로 보러 와주셨다. 그래서 혼자 상상도 해봤다.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나. 생각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어 김종국의 어머니를 향해 오빠 너무 멋있고 진짜 훌륭한 아드님이셔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지켜보겠다고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상 편지를 본 김종국의 어머니는 송가인을 며느리감으로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 상상도 안 해봤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송가인 씨인대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mc 서장훈은 둘이 만약에 결혼해서 같이 벌면 거의 중소기업급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엄청난 화재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김종국이 오랜 시간 결혼 소식이 없자 la에 숨겨둔 자식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는 김종국의 절친인 차태현으로부터 시작된 루머였는데요. 차태현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종국이가 la에 많이 가요. 어느 순간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저기 여자친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랑도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있나 보다 했죠.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차태현은 점점 미국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러면 아 아이를 좀 보고 오나 보다 했어요 라고 생각의 흐름을 말했습니다. 이에 김종국은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운동 중독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김종민은 김종국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 알지 않냐.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자친구보다 운동을 더 사랑한다. 사랑해서 결혼해야 하는데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종국은 예전까지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운동인데 뭐라고 생각했다. 올해부터는 생각을 바꿨다. 나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요추 쪽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 때문입니다. 그는 1998년부터 허리 디스크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으며 안무 연습 도중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김종국은 추간판 탈출증 말기 증세로 체중을 싣는 꼬리뼈 밑에 추간판을 고주파로 밀어넣는 시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국과 결혼설까지 났던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김종국과 함께 런닝맨에서 오랜 시간 활약하고 있는 송지효입니다. 먼저 김종국과 송지효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의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번 부인하기도 했지만 방송상 러브라인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부인에도 비밀 연애를 한다며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을 몰고 갔는데요. 하지만 송지효는 한 번도 설렌 적 없어요. 이상형은 종국 오빠와 반대예요. 곰돌이프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며 김종국과 사위의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또한 김종국이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새 MC로 합류했을 때에도 송지효가 게스트로 출연하여 열애설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송지효는 김종국에 대해 정말 가족이에요. 까칠하지만 따뜻해요. 속 깊게 챙겨주는데 살갑게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를 해주면서 챙겨줘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송지효는 김종국에게 이성적 호감은 없었냐는 물음에 오빠 나한테 설렌 적 있어요? 라고 김종국에게 되물었는데요. 이에 김종국은 설렌 적은 없어요. 가족 같다고 했잖아요. 저도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에요. 지효는 제가 성질이 난다고 하면 다 내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결혼 못하는 이유를 뒤로 하고 갑자기 김종국의 결혼설이 떠올랐는데요. 김종국이 출연하는 런닝맨에서는 멤버들이 서로의 사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종국은 신발이 좀 더러워졌다라며 평균 수명 20년에 달하는 자신의 운동화를 보여줬는데요. 이날 총 착장 가격은 0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하하는 뜬금없이 김종국에게 여자친구가 있냐라고 물었고 김종국은 여자친구를 왜 물어보나라고 되물었는 애들요. 지석진은 여자친구가 없다고 얘기 안 하잖아. 쟤 결혼한다니까. 지 바라보고 있다라며 김종국의 결혼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하하가 여자친구에게 영상편지를 남겨달라라고 하자 김종국은 망설임 없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멤버들과의 장난 속에 피어오른 결혼설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어서 가라. 아내 바보 예약이다. 송지효랑 잘 됐으면 좋겠다. 저번에 보니 송가인이랑 잘 어울리더라. 둘이 결혼하면 너무 잘 살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2024년에는 김종국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질까요? 조만간 진짜 결혼 소식을 들을 수 있길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